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메이크업을 하고 찍는 건 처음인 것 같다. 지금 컴백쇼를 촬영하는 와중이라 어우 중심 없어. 이렇게 메이크업 한 김에 하자. 이렇게 해서 얼굴을 찍게 됐다. 이제 앨범 준비는 다 끝났고 뭐가 남았지?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 같다.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되게 좋은 옷에 붙이고 또 이거에 맞게 자르고 옷에 하트랑 이렇게 옷이랑 테이프로 붙이고 이렇게 핀질도 하고 우와 잠시던 오늘 노래 틀면서 얘기를 하는 분이 행복을 주셔냈시라고 가사 강아리 정답 리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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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사블랑크 와있 오랜만이에요 좀 더 잘 보여주고 싶은 그런 곡을 정말 줬다 사랑해 랜 여러분들이 또 들어와줘 와 근데 지금 좀 많이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국 호텔방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이번 탄생은 나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도